위잉 이 꽃에서 꿀을 똑 이중드면 여왕님이 좋아하시겠지 위잉 위잉 아 태태가 태태가 오늘 꿀 많이 캤어 미쌀아 오늘 왕창 캐가지고 내가 다 먹었어 응 그래 위잉 위잉 두대 꿀 봐라 많이 캤어 오늘 많이 캤어 여왕님이 기뻐해 주실 거야 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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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꿀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하나 보세요 웽 아가들아 정말 잘 했구나 여왕님 저희집이 꿀로 가득 찼어요 이제 겨울때 걱정 없겠어요 여왕님 웽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아이들아 정말 수고가 안 많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왕벌 아니라 할매벌 같은데? 저 녀석은 매우 철야 여왕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지 조용히 해봐! 저기 인간이 온다 인간! 온다 인간이 온다 자마자 이 친구들 이거 아우 아우! 독침 쏜다 독침 아 이 친구들 이거 벌써벗어 침 쏘는구만 아우! 아 확실하게 꿀을 잘했나 볼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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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좀 태워가지고 얘네들은 좀 진정시킨 다음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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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콜록콜록콜록 아 좋아좋아 이 친구들 아 아주 꿀을 많이 바랐어 아 좋아좋아 아주 좋다고 어 어떡해 어떡해 어 여왕님 어휴 저 잠깐만 저희 집을 확인해 볼게요 저희 집을 확인해 볼게요 어휴 어휴 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 가지갔다고요! 온다! 우리는 겨울에 죽게래! 그래! 꿀요! 아휴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영 버리시면 빨리 저 할아버지 때려서 잡아오세요 죽도록 죽도록 꿀만 캤는데 꿀을 다 가져가서 인간들이 먹는다고요 어떻게 해야되요? 어떡하긴 저 늙은이의 감방 위에 꿀춤을 쏴야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 침을 쏘러 가자 어 가자 가자 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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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간생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꿀들을 되 νאė 휘잉 게임 시작 요 휘잉 휘잉 Object 와 이게 무슨 쯔야 휘잉 č 어리 우리집에 나왔제라 으흐잉 휘잉 대차장 오자 게임 시작 이게 무슨 소리야 어리 우리집에 나왔잖아 애들 아무래도 안되겠다 아니 지방 곳곳에 꿀들이 많아 꿀들을 가져가자 다시 좋았어 우리 꿀 우리 꿀 우리 꿀을 돌려달라 돌려달라 이 개머리야 돌려줘 아 뭐야 아이 벌 벌 벌레 녀석들에게 꿀을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우리 꿀들을 빨리 괜찮자 어 니아 꿀벌 할아버지들이 우릴 찾고 있다 어딨어 이 자식이 아 죽었어 늑대 꿀벌이 죽었어 앗 어뢰 조금의 꿀이 있구만 쭈옥 쭈옥 앗꿀을 먹었더니 목소리가 이뻐졌잖아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안 잡혀! 벌들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왜 자신들.. 아이씨, 기다려봐. 아아! 여왕 다 살려! 여왕벌이 죽었다, 여왕벌이 죽었다. 여왕벌이 죽으면 내가 여왕벌이 되겠쌍. 미안하지만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정말 그랬어? 아쉽군. 여왕벌. 벌 어디갔어. 아이 참. 할아버지가 눈이 침침하신가봐. 여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왕머리 죽었다! 여왕머리 죽었다 비상 비상 위잉 이젠 내가 여왕머리야 아이 짜증나 사는 다 비켜봐요 어딨어 이 자식들 인간들은 정말 나쁘다 우리의 꿀을 항상 캐간다 자식들이 고만고만하게 꿀만 좀 가져가줬더니 아 Players checkout 여 이짓! 어디있어! 아 가만히 있어도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아 안되 태택이야 나만 남았네 여기도 위 CrMS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있어 자식! 뭐 잡아? 뭐 잡아? 이 자식 내가 10초 동안 기회를 줘겠다 다시 한 번 숨을 기회를 주마! 뻥이지 이 자식아! 뭐 잡죠? 뭐 잡까? 쟤까마도 못 잡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잡으려면 현미경 들어와죠 현미경?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늑대 꿀벌아 도망가자 그래 도망가자! 인간은 인간은 정말 나쁘다 우리의 꿀들을 항상 가져가고 있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그래 아니 벌집에 벌이 다 사라졌잖아 멍청한 인간 아니 이 녀석들이 꿀을 따오라고 했더니 어디갔어? 멍청한 녀석들이 인간말을 거역해? 이 인간님 말을 말이야 어딨어? 잘 그러지마 인간아 이 녀석들 말도 할 줄 아는구만 얘들아 우리의 오늘 이해하다니 얘들아 니네 어디 숨었니? 난 모래성... 아니야 그렇군! 아 이게 그렇구나 모래성... 모래성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어? 없잖아 위치를 옮겨버렸지 그럼 이 근처라는 거고 다 때려보실 개υχ인 고심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더 좋을걸...? 여긴게 더 좋을걸? 인간 녀석들 도대체 어디는거지?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 녀석들을 왜 찾는거지? 갈래미가 집을 나갔어 그렇군 인간이 인간을 찾더니 대단해 우리는 이제 꿀을 안 닿을거야 파업 할거라구 그래 파업이다 파업 파업이야 파업 모체국을 단단히 시켜야 되겠구만 인간 녀석 방금 발 아래 있었는데 그것도 못봤어 멍청한 인간 녀석 오 안되겠어 이 녀석들이 이 주사기라고 훅 빨아줘야겠어 어디있어 인간들은 눈이 안좋은가 보지? 어디있는거야 이 녀석들 왜 아직 한 마리도 못찾았단 말이야? 신하냐? 와 나 이거 진짜 여긴 못찾겠다 다 때려보시겠어 이렇게 된다 아니 잠깐 옆을 봤는데 모든게 사라졌어 타노스야 타노스? 아무들이 사라져버렸지 뭐야 다 때려보시겠어 벌브다 이놈의 집구석 왜이렇게 지저분한거야 좀 치고 달아라 내밀다 오 들켰는데 바로 앞에서 부셨는데 날 못봤어 어딨는거야 이 녀석들 인간은 망쳐 왜 들켰버린거야 리아벌이 기절해있어 왜그래 너 너 왜그래 인간들이 인간들이 쉬지않고 꿀을 따오라고 그랬구나 어? 맞아 응 내 나는 이미 꿀로 범벅되어있어 날 버리고 가 너를 한번 핥아봐도 될까? 핥자? 아니 꿀맛이 나는데? 내 엉덩이에서 꿀맛이? 좋았어 윙 어? 나를 다른 멀드도 되게 잘 숨었나봐 안보여 비상 비상 양녀석이 과일을 깨부시고 있어 우린 돌선 꿀팠상 도망가 정보통신망 좀 어떻게 해봐 시끄러워 죽겠구만 인간 우리 꿀드를 다시 돌려주면 나 들켜버렸어 인간 녀석한테 들켜버렸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야야야야 혜리야 녀석을 잡았네 죽으면 어떡해 멍청한 인간 녀석 인간 녀석 아무리 부셔도 우린 나오지 않아 저희는 멍청해 자기네 가구를 스스로 부시고 있어 괜찮아 니네 니네가 땅굴을 팔아서 가구로 다시 설치하면 돼 야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사악해 내 녀석들은 이번에 평생 동안 아 여기 꿀벌 야 도망가 수건 꿀벌 도망가 그냥 땅으로 떨어져 죽어라 니야 꿀벌 니야 꿀벌 니야 꿀벌 지구로 직접 보내줬지 나 좋은 데를 알고 있어 어디지 나 지금 나가지마 끝장이야 야 들켰잖아 잠깐만 어디서 발소리가 들렸어 시프트 들고 다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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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보내주면 오우 오우 야 무슨 배드락으로 보내버려 아 안돼 이렇게 끔찍할 수 없어 오 안 돼! 열어줘! 다 뒀다! 이 꼼지락 꼼지락 뻔해 이 녀석! 재밌는 걸 보여주지? 내가 재밌는 걸 보여주지? 이건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다? 안 돼! 찾자! 자 이거네! 사실 나는 배들에게 떨어진 게 아니다. 뭐? 난 날아서 올라왔다. 아니 세상에... 꿀벌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지. 끔찍한녀석 어디 숨어있는 거지? 근데 그나저나 단지님은 어딨어? 빨바일 빨바일by 빨발발발 좋아, 빨바일 Nir Deunي 놀IE 와 나 진짜 완벽한 데 숨어야겠다.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슈퍼점프! 아닌데 벌이 날 수가 없냐? 이거 말이 돼? 내가 날개를 뜯어놨다. 그렇게 자진한 짓을 어쩐지 안 날아줘. 녀석이 속보 속보! 녀석이 그 우리들의 원래 집으로 뜯어놨어! 어디있어? 어? 안보여. 와 진짜야? 안보일 땐 어떻게 해야된다고? 용암의 뿌리야! 야! 야! 야 무슨 야! 꿀벌 잡으려고 에프킬라를 사왔어! 녀석들 해충녀석. 내 말을 안 듣는 순간. 바로 1번에서 해충이 되는 거다. 어딨고예? 아줌도 못 잡았어. 멍청한 녀석! 이래서 인간들은 무식해! 무식해! 이 할매벌 녀석 잡은 다음에 혼준를 내주지! 절대 못 찾을걸! 어디 숨었어? 살짝만 보여주면 안돼. 어디 숨었어? 안보여나? 나 여깄는데잉? 어디? 오오! 워다라라라라다! 어 여기 숨었구나. 어 점프를 했는데도 못봤지? 뭉충한 하등 인간녀석. 하하하하하하. 점프를 해도 못봐 이걸 못봐? 점프를 해도 못봤지? 경기통에 벌어주마. 녀석 화장실에 간거 보니 나에게 100% 쫄아서 지려버렸구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화가 난다. 그렇게 각오를 뿌시고도 아직도 눈을 못채자. 괜찮아 괜찮아. 점프를 해도 못했더니 시악맨망충해. 여깄는데 아직도 바닥을 바라보는 주 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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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s knocking, 많은 눈을 떠나나나. 그리고 나는 주페 교 교오! 순간이동! 공격ρι꾸 delivered! 깜짝wave likelihood 너무 놀렸어. 입을 너무 놀렸어. 도르 Chandler과 도르 넘어섰구만. 하하하하핳하 인간님의 승리다. 인간님의 승리다. 으아. 와 근데 전제사들이 잃었구만 집이 다 파게 됐는데? 꿀벌 몇만이냐고? 안 잃어버렸어 좋았어 이번에는 제가 한번 꿀벌친구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 동안 10분 동안 저기 있는 꿀벌들을 잡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모두 도망가주세요 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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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집을 볼까나 벌집에 벌들이 없네 뿅 너네들 여기 너네 집 여깄다 내가 밟아버릴거야 끔찍한 녀석 벌집을 벌집을 무슨 사니 나는 벌집을 건드렸다 엉덩이로 쏴주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뭘 봤나봐 때리고 있어 헬스 기구들을 때리고 있어 오 잔인해 내가 봤어 오케이 녀석은 지금 화장실 쪽으로 갔어 녀석은 지금 책장 쪽으로 갔어 여기에 뒤에 누가 들어간게나 봤어 냉장고에 옆에 있네 귀여운 늑대벌 도망가 도망가 맨날 내가 이뻐 안되지 자 우리 또 벌들이 우리 인간의 꿀을 훔쳐갈 순 없지 우리 꿀인데 무슨 인간 꿀이야 무슨 소리 인간이 일부러 너네 키운거다 꿀을 먹기 위해 인간 녀석은 지금 나무 집에 있어 넌 죽었어 그리고 벤치를 부수고 있지 그리고 잔디를 뽑고 꽃을 헤치고 있어 야야야 벌춤이다 죽은 사람은 게이머도 스릴을 해줘라 벌춤을 맞아라 안 맞아 별가 아니죠 뭐야 누가 벌춤 쏘는 거야 원래 벌들은 벌춤 한 번 쏘면 죽는데 보통 벌이 아니라는 거지 난 장수말벌이다 장수말벌도 한 번 쏘면 죽는데 자 두 마리밖에 안 남았네 확대 책장으로 넘어갔다 어디에 숨었나 우리 꿀벌 친구들 열심히 일은 안 할 것이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농땡이를 피고 있어 그렇게 다 때려부신다고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어? 어디에 숨은 거야? 히잉. 밥 같은 인간이었어. 내 벌에 쏘이게 와서 정신이 없나보거든. 어딨지? 여긴 정말 따뜻하구만? 따뜻하다. 따뜻하다면 역시 부엌인가 보군. 아, 젠장. 우연히 그 근처에 있을 뿐이었는데. 멍청하구만 정말? 이 안에 누가 숨어있는 것 같군. 야, 단미여. 니 녀석이 없네. 내 위치가. 내 위치가. 아니야, 난 나에 대한 힌트를 준건데. 내 말을 들어봐. 이 벌벌녀석이요? 아아아아. 나만 남았군? 자, 좋았어. 딱 한 마리 남았군. 여깄으니까 귤이 먹고 싶군. 여왕벌녀석. 어디 숨어있는 거냐? 위엥. 아살라말라이콩. 여왕벌녀석. 뭐야, 이걸 못 보네. 이걸, 이걸 못 봐. 더, 더, 더 앞으로 가봐. 그렇지. 거기는 왜 몽땅 때려부셔, 인간 녀석? 그래도 못 찾을걸? 위엥. 어디있지, 어딨는 거야? 위엥. 뒷통수금 매우 아름답구만. 미세하게 보이는데? 너 여기지? 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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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위엥. 도망가 봐. 도망가 봐. 도망가 봐. 으아아아악. 뒤로 어떻게 피아가. 잠깐만. 도망가 봐. 점프 뛰면 못 때릴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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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린다. 점프 뛰면 못 때린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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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벌을 말살했다. 와아. 오. 진짜 크잖아. 너무 큰 거 아니야? 날 잡아봐라. 오. 야, 뭐야, 야. 아, 못 참겠네. 아, 벌이야, 벌이야. 띠엔드를 갖고 왔는데? 아, 못 참겠어. 뭘 못 참는다는 거지, 이 녀석. 오. 야, 진짜 크다. 니네. 와, 이 수건, 이 수건 그거 같아. 탈모 같아. 날개, 날개가 아니고. 헤이 아찌 같아. 헤이 아찌 같아. 헤이 아찌. 아아. 아아. 활을 모아서 써야지. 안 그러면 안 아프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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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징그러워. 야, 진짜 징그럽다. 이거 뭐야. 툭침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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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살이 너무 크니까 너무 잘 맞잖아. 와, 화살이 진짜 크다. 짱이네. 야,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자, 꿀벌 대전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